4, 2,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. 전 16년 12월 28일 수요일 오후 8시 54분이고요. 8시, 아 맞다 5시 44분이고요.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락오락해요. 목소리도 이상하고. 아무튼 이어서 합시다. 지금 아프리카TV, 유튜브, 트위치, 세 개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이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저거 노가다를 하는 대로 갑시다. 일단 노가다 장소 가가지고 일단 끊기는지 좀 봅시다.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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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흠 흠 흠 흠 음 아프리카가 제일 빠름. 네 그렇긴 해요. 아프리카가 아마 3초인가 그럴걸요? 제가 알기로? 끊기는가나 없음. 오케이 오케이. 네 박현진님 어서오세요 아 맞다 저거에다가 써놔야겠다 잠시만요 일단 방제를 야 음 음 음 음 방제를 바꾸고자 일단 다크 소울에서는 언제라도 방침하면 안되니까 일단 내려가 있을게요 그리고 방제를 바꾸자 아이쿠고 아이쿠고 세개를 동시에 들으면서 각각 다른 속도로 들이는 이상함 으악 하하하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응 전부 세개 다 동.. 뭐지? 스트리밍 속도가 다르니까 아이쿠고 조이치 조이치 음 조이치 악 방지에다가 이거는 추가해 놓으려겠다 아아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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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주는거 없네 흐흐흠 아 콧물 아니 콧물이라고 해야하나 야 아아 튜 튜 튜 튜 튜 튜 튜 아시 어그로 하나 다 끌렸어 잡고 아 맞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템들 다 얻었는데 아아 여기서 죽으면 낙시 개뿔 어 개털 아 이거 한동안 연습 엄청 했는데도 어 잠시만 아 한동안 연습 엄청 했는데도 이러네 뭐 암튼 일단 쟤 까지만 마저 잡고 가서 저거 뭐지 템들 저거 많이 얻었거든요 어 방송 안키는 동안 제가 누가다를 조금 해드려가지고 어 튜 심자씨 네 2등인님 어서오세요 어 되게 오랜만에 보시네 하긴 내가 아프리카는 되게 오랜만에 튀긴 했어 하긴 내가 아프리카는 되게 오랜만에 튀긴 했어 잠시만요 어? 어? 네 아 어? 됐어? 추가 안해도 돼 근데 아프리카는 방제.. 저거 뭐지? 길이가 너무 조금이라 아 코 맹맹해 음.. 가가지고 일단 최사장 가가지고 뭐를 하지? 참 어.. 뭐라고 해야나 아프리카 분들은 좋아요 아프리카가 추천이었나? 어? 따봉 버튼이었나?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눌러주시면 감사하긴 하겠는데 트위치나 유튜브로 와주셔가지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.. 바람.. 네 그거예요 다크솔 그래도 이제는 컨트롤 어느정도 돼요 어? 다만 길을 못찾아서 그렇지 롤보다 바람이요? 그거 몇배는 될걸요? 그거 몇배는 될걸요? 롤보다 바람이 훨씬 심각하게? 어? 좀 심각하게? 다크솔도 이걸 쓸까? 아니 그전에 잠시만 보자 로스릭으로 바꿀까? 기사 세트를 로스릭 기사에.. 로스릭 기사 세트 겁나왔네 진짜 하하하 일단 한번 세트 입어봅시다 로스릭 세트 그.. 아 근데 무겁다 어? 로스릭 세트가 엄청 무겁다 아니 로스릭 기사에 다크솔은 어? 그거보다 알림이 더 심해요 내가 전부 해놓고 내가 게임들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다크솔 이거 정말 불친절하다 어? 그래도 롤은 친절해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서 친절하게 해놔가지고 유저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돼 어? 가끔 병신이 있긴 한데 근데 근데 중요한건 다크솔도 멀티가 돼요 어? 멀티가 되긴 해 크흠 근데 뒤에서 찌르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응? 잠시만 뭐할려 했더라 맞아맞아 다크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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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무거어 아우 무거어 아우 무거어 다크솔아 여기있다 자 음 뭔가 멋은 나 멋은 난다 뭔가 멋은 나는데 내 무거우면 스태미나 많이 달려 아 잠시만 잠시만 내가 소울이 얼마나 있지? 어 지금 81.5 이거 체력을 몇이나 올려야나? 어 잠시만요 나 지금 갑자기 떠오른건데 이거 보자 보자 체력하면은 이게 한 번에 2kg씩 오르던가?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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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BJ 태생거지로 시작해서 게임첩은 어쩔수없어요 어? 처음 시작하는 놈이 그러면은 진짜 오만이야 해보니까 알겠어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말고 옷 세트 좋은게 있는데 에이 에이 그냥 기사 세트 입읍시다 그냥 기사 세트 입어 미라 에이 눈물이 쭈루룩 쭈룩 쭈루룩 어휴 아휴 있던거 입자 잘갓봐 안해본 사람인데 거죄하고 저번 아 아 아 아니 근데 도대체 시작부터 거죄한 사람 뭐지? 가지지 못한 자였나? 그거 하는거는 무슨 오만이지? 아무리 나라도 그런 실수는 안했는데 로스링 기사이검 로스링 노가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팝시다 기사이검 하나씩만 있으면 돼 뭐든 궁소드도 하나 팔고 이거 로드소드 마스토라지꺼 로스링 기사 로드소드 이러실 클리어고 어 창창이 여깄다 그리고 석궁 겁나 많아 석궁 겁나 많아 석궁 겁나 많아 어? 로스링 노가다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 어디 이거 대형 방패에도 심지어 이거 두개나 있었어 조문의 방패 야 그 얻기 힘들 로스링 기사의 방패를 나 이렇게 많이 있네 어? 진짜 나와라 안 나와라 할 땐 안 나오고 이씨 이제 그만 나와라 하니까 계속 나오고 이씨 똑같은거 뭐 판거 없겠지? 아 뭐지? 실수로 뭐 잘못한거 없겠지? 음 음 음 음 음 로스링 기사에 딱 봐도 엄청 많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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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창궁 장갑 장갑도 엄청 많고 톰그러브 잠시만 다른 것들도 템 좀 봐봐야겠다 와 바지 엄청 많다 바지 엄청 많아 하나 더 탈주병 탈주병도 엄청 많네 됐다 어디 다른거 뭐 먹을거 있나 오 돈 엄청 많아 돈 엄청 많아 잠시만요 어 더필타임 아 주니였구나 어서오니라 지금 새거 동시에 송출중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근데 되게 맹명하다 뭘 올리지 근데 딱 글려올려 일단 글려올려 스읍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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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쏘우리이이이 잠시만 쥐구력도 조금 올릴까 이거 스읍 잠시만요 쏘우리 1500정도가 모자르는데 쏘우리 1500정도가 모자르는데 으흠음 보자보자 쏘우리이이이 Kai 이거면 되나 이거면 되나 크으 Grow 모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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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면 duck 가자 하나면 duck 가자 아낳ти 됐나 오케이오케잇 지구려 올리자 오케오케잇 이걸로 가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 상태가 잡캐라 잠시만 나 이거 저거는 몇개 있니? 다크소드 다크소드 아 answer 이 helmet 하나 모자라 에이 그러면은 한동안 그냥 롱소드 계속 섭시다 어 파일밀 롱소드 계속 이요 그리고 이제 가자 시간 너무 많이 지체 했어 잡지않다 잠시만 나 뭐 안한거 없지? 갑시다 지금 저거 뭐템 안먹고온게 있다고 했거든요 판란의 성체 여긴가? 여기인 것 같은데? 성체 유적? 자 암 걸릴 것 같은 사람들은 지금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나 심장이 약하다 고혈압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빨리 나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보고 있다가 암 걸려 아 여기로 못 지나가 도 괜찮아 얘네는 만만해 자 올라갑시다 내가 여기에서 뭐 템 안 먹고 왔거든요 그때? 봉화 찾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때 안 먹고 왔어요 갑시다 갑시다 올라가 올라가 뭐 지금은 만만해 보이죠? 지금은 만만해 보이죠? 만만하지가 않아 보이기만 만만해 아 잠시만 여기 말고 내가 들었거든? 여기 숨겨진 벽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 여기 어디 어디 어디지? 여기 아니고 아이씨 아 이놈의 독 진짜 오래가네 여긴가? 여기다! 꿈을 쫓는 자의 죄 어 화토불이다 아씨 여기 화토불이 있었어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어?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여기 화토불이 있었어 기도한다 불사대의 의뢰 일단 이거 서약 청하입시다 이거 서약 뭐 다 해서 나쁜건 없더만 판란의 파수꾼 자약의 증거를 얻었다 잠시만 뭐를 제거하다? 늑대의 피를 검초를 버틴다 아 오오오오 때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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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때려지는지 알았다 어음 음... 잠시만요 보자 방금 얻은 게... 저건가? 판란의 파수꾼의 증표 설명 파수꾼은 전사들의 잠을 지키는 존재이며 판란의 슈퍼에 다가온 자가 있을 때 계약령으로서 이를 사냥할... 계약령을 사냥해? 계약령을 사냥해? 아닌가? 오오오 자동으로 올라간다 어디꼬지 올라가 이거 오 엄청 높이 올라오네 아 잠시 이거 도구 아직도 있었어? 야 이거... 돌리는 거 아니고... 크아아아 크아아아아 캬아아 풍경 좋다아 어 풍경 겁나 좋네 겁나 좋군 겁나 좋아아 됐다 혹시 모르니 하나 빨아놓고 여기 뭐 있니 이거 오쉣 다필기 여기 데몬 있네 이거 문 못 여니? 저기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내가 듣기로 저거 공략법은 있다고 들었는데 난 그거 몰라 난 그런거 몰라요 어? 아 저기 쏠를들이 아 쏠를들이 있는데 저기 아이고 넘나 안타까운 것 어 잠시만 혹시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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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잠시만요 아 잠시만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팔로 쏘자 팔로 팔로 팔들어 팔들어 롱 오나? 오나? 다시 넘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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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이거 말고 음 맞는 거 맞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쏘는지를 모르는구나 쟤 어 슬슬 튀어야 할 때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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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아닌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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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댐지가 안들어가나? 이걸로? 애기! 씹! 애기! 도대체 얘를 어떻게 잡으라는게 이거? 피 저렇게 안닿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갈까요? 딱 봐도 이거 악마 엄청 세보였는데 대문? 야! 참불 어찌 딴 무시인가? 우아우! 아니야 뭐 무시야 무시는 오야야야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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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추천 받나요? 받아요 전 이번 태권더가요 아니 가기전에 물어볼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게임 조언님 네네네네 말해요 어? 오케이 오케이 아 채팅창이 이거 많으니까 보기가 힘드네 채팅창이 너무 많으니까 되게 안 좋네 와라 텀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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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몬이여 으아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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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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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아우 오오오옹 으 아우 seem 아2021 어어? 어? 아우.. 아ㅏ 너무 까불었다 이씨 아 너무 까불었다 너무 까불었어요 어? 이거 어떻게? 불러 불러 엘리베이터 흣 이씨 아이 너무 까불었네 어? 진짜 너무 까불었네 내려오면은 자 갑시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지금 몇시 안되는데 시간은 바쁘시구만? 역시 역시 학생은 바빠 갑시다 한번 이번엔 그냥 싸워봅시다 야 덤벼라 저걸 어떻게 피해 안피해져 저거 오 야 한 대만 주면 골로 가겠 boards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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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케오케 내려와 내려와 설마 쟤 안내려움? 그런가보네 야 너 여기로와봐 나 여기 못올걸? 방역 아우 진짜 방역짜네 아 화면이 위로 안보여 아 화면이 위로 안보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와와와와와 덤벼 덤벼 야우 댐즈 그렇게 많이 안다는데?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걸? 근데 한 대만 주면 숙가네 한 대만 주면 숙가네 피하기도 더럽게 올거지 헷갈리는걸 튀어 튀어 이럴땐 튀어 일단 살아야 하지않고 뭐 설마 우니? 여기로 여기로 내려와 내려와 오 야야야야 조심조심 보더니 날짜가 앞으로 가지고 아우 야야야야 조심조심 아 에스트 다 먹었어 에스트 다 먹었어 니놈은 죽이고 간다 그게 아니다 그냥 죽자 죽여라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온 겁니다 넘나도 무서운거 죽음 죽음 못생긴